인디아나 존스의 속편이 무려 15년 만에 다시 나옵니다. 81살의 해리슨 포드홍이 주인공으로 복귀해서 시리즈를 완결지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시계 팬들에게는 더 중요한 소식도 있는데요. 시리즈를 이루는 5편의 오리지널 작품 중에서 처음으로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가 시계를 착용한다고 합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의상을 맡은 조에나 존스턴이라는 분은 백투더 퓨처 시리즈나 포레스트 건프도 작업하셨던 분인데요. 작업했던 작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대 고중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존스는 1969년 뉴욕의 헌터 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존스가 차게 될 해밀턴의 볼튼이라는 시계는 1941년에 처음 나와서 40년대, 50년대쯤에는 해밀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시계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존스처럼 60년대에 정년퇴임할 교수님이 찰법한 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밀턴에서는 볼튼을 1980년대에 부활시켜서 꾸준히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키워놓을 때도 있었지만은 독특한 케이스의 형태에서부터 세리프 글씨체로 된 인덱스의 모양에 이르기까지 원작의 디자인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정에 딱 맞는 시계가 이미 해밀턴의 현행 컬렉션에 존재한다는 걸 보고 존스턴 씨가 얼마나 반가워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원작과의 차이점은 수동 무브먼트가 아니라 쿼츠 무브먼트를 쓴다는 점 14K 골드 케이스가 아니라 PVD 코팅된 스틸 케이스를 쓴다는 점 정도입니다. 과연 영화 속에서 얼마나 볼튼이 많이 등장하게 될지도 궁금하고 인터스텔라 때처럼 플로상에서 역할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고편의 한 장면에서 이미 존스가 볼튼을 차고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촬영 비하인드 장면에서도 인디아나 존스가 볼튼을 차고 말을 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주요 액션 장면 중 하나에서도 이 시계가 등장한다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 이상이죠. 고가 시계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자기만의 스토리텔링과 오리지널한 디자인 언어가 있는 사각 드레스 시계를 찾는 분들께 인디아나 존스 시계에 주려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지금부터 볼튼이 어떤 시계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6월 8일 목요일 오후 9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 워치인사이드에서는 해밀턴의 특집으로 편성합니다. 이번 인디아나 존스 시계 이외에도 지금 현재 해밀턴에서 제일 핫한 모델들이 총출동하는데요. 새로 나온 재즈마스터 퍼포머 시리즈 중에서도 온라운더로 칭송을 받고 있는 38mm 3앤즈 모델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00m 방수에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장착하고 있어서 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실 수 있고 유리까지 포함해도 11.5mm로 두께가 얇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볼튼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사각시계들이 남자용일 때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시계는 반대로 빈티지 시계처럼 좀 작은 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60년대가 배경인 영화에서 채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케이스 형태의 부드러운 커브가 많이 사용되어서 더 빈티지 시계같이 느껴지는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과 여성분이 같이 찰 수 있는 시계로도 추천할 수 있을 사이즈입니다. 케이스 가로 길이가 27.3mm에 세로 길이는 31.6mm이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1.3mm입니다. 두께도 8mm로 아주 얇고요. 스트랩을 포함해도 30.7g으로 초경량입니다. 러그 폭은 18mm에 버클부의 사이즈는 16mm입니다. 방수 성능은 30m로 뭐 드레스 시계니까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아담하고 얇고 가벼운데 케이스 전체가 손목을 감싸는 곡선형이라서 극강의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케이스의 형태에는 1940년대 풍 시계답게 아르데코 양식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같은 시기로부터 영감을 받은 시중의 그 어떤 사각시계와도 다릅니다. 옆에서 봐도 앞으로 배를 내밀고 있는 형태고요. 위에서 봐도 옆으로 배를 내밀고 있는 것 같이 생겼습니다. 사이드에 크게 빗면을 만들어서 빛을 받았을 때 좀 더 아름답게 반짝거리도록 만들었다는 게 특징적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PVD 코팅된 골드 색상이 벗겨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나온 지 꽤 된 모델이라서 스크래치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골드 색상의 보존 상태는 양호합니다. 현대 시계에는 예전 시계들만큼 PVD 코팅이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 유리의 소재는 사파이어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미네랄 크리스탈입니다. 케이스의 곡선의 형태가 꽤 급진적인데 이 곡선에 맞춰서 유리를 곡선으로 같이 만들다 보니까 미네랄 크리스탈로 소재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40년대 디자인이니까 고증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아니라 미네랄 크리스탈을 택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유가 어느 쪽이 됐건 간에 다소 아쉬운 선택이긴 합니다. 이 브라운 색상의 스트랩은 송아지 가죽 소재인데요. 골드 색상의 케이스와 함께 정말 환상적인 조합을 보여줍니다. 안이한 양산형의 악어 가죽 무늬가 아니라 옛날 시기에서 많이 본 듯한 좀 더 정돈되지 않은 무늬가 들어간 가죽이라서 시계의 레트로 분위기를 한껏 더 살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밝은 갈색의 스티치가 들어간 부분도 좋고요. 해밀턴의 이름이 들어간 골드 색상의 핀버클은 잘 폴리시를 했습니다. 3시 방향의 이중으로 홈이 들어간 크라운은 잡기도 좋고요. 정변에는 해밀턴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작감이 좋기 때문에 수동 시계여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스트 포지션은 없고 크라운은 1단계에서 바로 해킹이 되고 시간 조정이 됩니다. 다이얼은 이 시계에서 제일 매력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보기 힘든 세리프 글씨체의 금색 숫자 인덱스가 있는데요. 숫자 인덱스는 미로 솟아 올라와 있고 동심원 패턴이 들어가 있는 스몰 세컨드는 아래로 꺼져 있어서 다이얼에 상당한 댑스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리가 약간 곡선이 져있고 다이얼도 약간 곡선이 져있으니까 다이얼의 댑스감이 상당합니다. 철도 스타일의 챕터링은 레트로풍의 시계 느낌을 강화해주고 있고요. 해밀턴의 로고도 그때 그 시절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이얼이 굉장히 예스럽습니다. 이 시계의 아쉬운 점이라면 예전 모델처럼 수동이 아니라 퍼츠라는 것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스몰 세컨즈라서 초침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 단점을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볼튼에 들어간 엔진은 에타의 980-163 쿼츠 무브먼트인데요. 믿을만한 안정적인 무브먼트이긴 하고 금속 소재의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수리도 가능한 무브먼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볼튼처럼 이렇게 얇은 사각시계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크기도 작고 얇기 때문에 배터리도 용량이 작은 게 들어갑니다. 배터리를 자주 교체해줘야 한다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 사이를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 뒷면을 보시면 독특한 케이스 형태에다가 스냅백이어서 숙련되지 않으면 집에서 배터리를 교체하기에도 좀 불편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볼튼은 정말 유니크한 디자인에 좋은 이야깃거리가 있는 컬렉션입니다. 헐리우드 스튜디오 입장에서도 정말 아이코닉한 40년대 아르데코풍의 시계이다 보니까 인디애나 존스 말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저런 작품의 주조연이 차는 시계로 간간히 출연했던 시계이기도 한데요. 이제 인디애나 존스라는 대작의 주연의 시계라는 이야기까지 더하게 생겼습니다. 원래도 매력적인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 좋은데요. 퀄리티야, 해밀턴의 퀄리티니까 말할 것도 없겠고요. 컷츠인 게 유독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이번 인디애나 존스에서 재활약을 해서 화제가 되고 히트를 치고 그러면서 이 디자인 그대로 수동 모델로도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각시계 좋아해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